감사하는 사람이 어디서든 자유하다. 불평하면 묶인다. 신기하게 감사하면 당장은 풀리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경험을 많이 했다. 나는 그때부터 어떤 환경을 만나도 감사하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